연수구 보건소 함께헤어 건강체험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찾아가는 아파트 건강체험관은 건강한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정보 제공을 통해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의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아파트 주민의 건강증지를 도모하고 건강한 아파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저희 연수구는 타지역에 비해서 아파트가 8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속 금년부터 건강한 아파트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의 건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서 찾아가는 아파트 건강체험관은 건강한 생활터를 만들어가는 아파트로 옥년동 백산이처 아파트, 송도동 금호 어울림 아파트, 자이 허버브 아파트가 시범사업단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건강한 생활 실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시민기자 조기수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